이번 주에 뉴스들이 강력한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만으로 올 추석에 기사일기놀이를 다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예를 들면 동아일보에 낯뜨거운 섹스 대신 한글 니딘티 어때요? 이거 최고입니다 최고! 찾아보시고요 아니 누가 뭐래도 섹스가 좋지 니딘티가 좀 나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중앙일보의 부탄 백신 접종 세계 3위 비결 용왕님 이 기사 우리에게 친숙한 전수신 기자의 기사인데요 용왕님은 뭐예요? 부탄의 왕은 용왕이잖아요 끝에 내용을 보면 아내 사랑으로 유명하다 나는 부인만 바라보며 일부일처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군수 출마 선언인데? 이런 멋있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이번 주 최고의 기사는 뉴스스의 4월 13일 기사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77.8%입니다 그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오늘의 뜨는 주식은 뭔지 확인하잖아요 남양유업이 떴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사내 인사의 자작극임이 밝혀졌긴 했어요 발표자가 회사 임원이라는 것까지 보도가 되긴 했지만 가장 의심스러운 건 포털이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첫 화면에 올려줬거든요 이 AI를 관리를 이렇게 한 다음 카카오의 인물은 누구냐 이게 가장 의심스러운 지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지금 다시 좁혔겠지만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해도 기자가 그걸 바로 헤드라인의 기사 제목으로 띄우는 기자가 어딨어요 여기인데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 소문이 돌았다라는 걸 전해야지 사실 확인까지 하고 발화의 권력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일을 게을리 할 때는 글을 읽고 쓸 줄 알면 지들이 이제 사회를 바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서로 물구빨구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50년 전 그러면 지금은 누가 그 주인공일까요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서 보다시피 모든 시민이죠 다 글을 읽고 쓸 줄 알거든요 살이 분별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권력이 자기한테만 전용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라도 뉴스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의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여의도 압구정 백치동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영향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의 집값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신속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방송 인터뷰에서도 몰랐잖아요 몰랐 때문에 방송 인터뷰에서도 규제 완화를 서두르다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획 견제 나는 어쩌다 언론을 싫어하게 되었는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건 자아 비판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8,90년대 뉴스 읽으면요 신문 읽으면요 파업하고 민자운동하고 이럴 때부터 신문의 기사를 읽으면 기소랑 구형이랑 판결을 구분 안 하고 논조가 같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그런 거? 네 기소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판결받았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기소됐다 네 검찰이 구형했다 그러면 몇 년을 실제로 징역을 받은 줄 알아요 나쁜 놈인 것 같다 어감을 그렇게 줬어요 근데 그렇게 어감을 주는 건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소권이 곧 판결권인 것처럼 해석하는 거니까 그 재판을 왜 받으며 시민의 권리는 뭐하러 존중합니까 그렇죠 아 그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군요 예를 들어 정치인을 기소했다 한 다음에 기소했다고 뉴스에 크게 박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랬다가 집유가 나오거나 판결이 구형에 비해서 가벼워지면 뉴스가 작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신문을 보던 기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보던 신문이 조선이나 동화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전거도 주고 문상도 주고 그랬으니까 이게 기소가 됐댄다 수사를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든가 아니면 구형이 나왔댄다 너무 무겁다 재판부는 어떻게 볼지 보자 이 정도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가 된 게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에디터가 설명해드린 대로 언론이 조금만 살이 깊은 움직임을 보여줬더라도 이렇게까지 사회 전체에 이해가 늦지 않았을 문제죠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혼재되는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가 최고가 평균 거래가 신고가 신발 생각나네요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거래량 이 개념을 일부러 혼재시키고 있어요 호가가 올랐다 그럼 이건 뭐죠? 의미가 없거나 사기꾼이 낀 겁니다 높여 부르는 놈이 나타났다 우리가 막히는 간선로에서 뻥튀기를 천만원에 파는 분이 나타났어 호가가 천만원이잖아요 부르는 값은요 누가 사지 않으면 가상의 값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고가와 최고가를 보자고요 이건 통계상 의미가 부족합니다 어쩌다가 소위 흑우가 나타나서 천만원 주고 사? 그렇죠 그 뻥튀기를 천만원 주고 산 거예요 이 언론을 보니까 영끌을 해서 뻥튀기를 사야 된다던데 이번에 비싸보여도 사야지? 해서 호가에 준하게 비싸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치죠 산 사람이 근데 그게 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야 평생 뻥튀기를 팔았지만 천만원에 처음 팔아봤다 그럼 이건 신고가죠 주식시장처럼 연간 가장 높은 가격이야 그러면 이것을 52주 신고가라고 부르죠 그게 신고가의 의미죠 문제는 주식시장은 하루에 수천 수억주가 하나의 주식을 중심으로도 거래되잖아요 그치만 아파트는 그 호구 하나 빼곤 6개월간 거래가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됐을 때는 가장 낮은 신저가로 사간 똑똑이가 있을 수 있죠 원래값 500원 네 천만원 말고 네 아니 그거 막 훔쳤어 그렇죠 차가 갑자기 빨리 가기 시작해 스내치 신저가죠 그게 52주 그 상황을 같이 보지 않으면 사기꾼의 메시지입니다 호가가 올랐다는 말은 의미가 없거나 정말 나쁘고요 신고가 거래가 있었다고 말하면 그동안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에 있었는지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똑똑하면요 그래픽카드나 스니커 거래 시장에도 이건 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나 앞에 사간 사람 얼마에 사갔지? 나 앞에 사간 10명은 얼마에 사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있던 거야 한 달 동안 거래를 한 거야 아니면 1년 동안 거래를 한 거야 아니면 10분 동안 거래를 한 거야 이거 다 본다고요 안 그러면 호구 잡히니까 네 근데 평생 벌 돈을 쏟아붓는 아파트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떨렁 갑자기 나온 최고가 얘기만 한다 이건 읽는 당신을 속이겠다는 소리입니다 예상할 수 있었듯이 민주정부 있을 때 오른 가격 들고 와서 올랐다고 뭐라고 하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오자마자 지금 호가만 뛰었는데 오세훈 효과를 톡톡히 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참에 선수들 끼고 기사 쓰는 것 같은 경제지의 부동산 보도 생리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스스로를 쉴드 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단어를 좀 잘 봐주십시오 특히나 서울지역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 서울지역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한 1년 동안 이런 현혹시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다음 보시죠 우리가 과자를 사면 안에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는 과자들이 있죠 주로 한국과자죠 네 한과 한과 말고요 뭐 홈런 땡 버터 땡 카스타드 이런 건 안에 얇은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죠 네 그걸 이제 카스타드는 고유명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 트레이에다가 보통 사료놓고 길고양이 밥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요즘은 일회용 밥그릇으로 많이 그거 쓰고요 네 시민단체 연합에서 이런 플라스틱 트레이 사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네 서울 YMCA 지금 에디터가 전해드린 방식의 문장이 옳은 문장입니다 잠시 후에 비교해드리죠 서울 YMCA는 해태재가 롯데재가 오리온에 이런 트레이 사용 중단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리온은 앞으로 트레이를 제거한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해태재가와 롯데재가는 트레이가 없으면 내용물인 과자가 파손된다는 이유로 트레이를 제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인 우리들은 편의점에 가서 뻔히 보죠 부서지지 않게 하려면 많이 넣고 타이트하게 묶으면 되죠 네 네 그리고 이 트레이는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짜바라져도 되잖아요 그 한국일보의 이번주 관련 기사 제목을 보시죠 오리온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예정 해태 롯데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일보가 그따 쓴 제목만 보면 오리온이 이걸 한다고 홍보해주는 기사처럼 보이죠 음 하지만 에디터가 알려드린 대로 실제로는 서울 YMCA가 시민단체가 먼저 나서서 기업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기업들은 답변만 한 거예요 해태로테는 그냥 뭘 물어 안 해 라고 했고 오리온도 실제 대답은 이거였어요 국내 공장은 지금 안 하고 있다 정도밖에 답변만 안 했어요 중국은 앞으로 할 생각이다 국내 공장도 할지 말지 고려 중이다 정도의 답변만 나왔어요 완전히 정했다면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광고를 했겠죠 이걸 가지고 한국일보의 제목은 기업에다가 나 잘했죠 하면서 딸랑거리는 제목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과대포장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봤는데 관련된 기사가 과대포장이었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뉴스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때 미술품 및 문화유산을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제도를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미술품 및 문화유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제에 대해서 저희는 다룬 적이 없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전용기 의원은 세부담으로 부득이하게 미술품 등을 매각하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물납제도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술 전문가 손희상 선생을 모셨습니다 집에 미술품 좋은 거 있어요? 없죠? 좋지 않은 건 몇 개 있어요 수집품들 있잖아요 지가 그린 거? 아니 뭐 선배 후배들한테 받은 거라 제가 산 것도 있고요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사실 미술품 물납제도가 원래 연어를 따져보면 이건 프랑스에서 68년 혁명 때 생긴 법이거든요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주로 영화권부터 시작해서 문화계열을 사람들이 먼저 엥 하지마 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혁명으로 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이 쓰러져갖고 오늘날을 하다가 결국 정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오늘 하고 네 그 사이에 그 68년에서 69년 그 사이에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때 이제 그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어요 네 소설가죠 그래요? 네 소설가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레지스탄스 활동하면서 총질도 많이 했고 그랬던 양반인데 이 앙드레 말로가 그때 원래 이 그 혁명적인 상황 자체가 당시에 문화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화권의 요구를 채워주는 데에 되게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시네마테크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등등등 극장이요? 네 극장 포함해가지고 등등등의 관장들을 대통령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없게끔 하고 옛날엔 그렇군요 네 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등등등을 만들다가 거기에서 연장선으로 그 국립미술관들이 미술품을 더 많이 적은 예산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미술품 물납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생긴 미술관들이 예를 들면 피카소 미술관 같은 데가 피카소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돈 주고 국가에서는 살려 그러면 절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피카소가 오늘 내일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미술 작품들이 막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딸내미가 그걸 이제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작품들을 가지고서 세금 대신 납부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피카소 미술관을 파리에 세웠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그 미술품 혹은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골동품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부자의 세금 해소 수단으로 쓰인 건 아니군요 그렇죠 이것들을 어떤 개인의 수집품이 아니라 공공미술관과 박물관의 수집품으로 들어오게끔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공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 전체에 소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연원 자체를 따져보면 미술품 물납 제도는 원래는 진보적인 정책이 맞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에서는 미술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가져올 때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관세가 아예 없어요 소비세도 없고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어디 기업 회장님 같은 분들이 회사 돈을 가지고서 비자금을 가지고서 미술품을 사들여왔는데 그게 개인 돈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언제 들여왔는지 어떤 미술품을 가지고 왔는지 등등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미술품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조세피난처까지 안 가도 되는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다 보면 좋은 미술품을 선별해서 잘 수집을 했을 경우에 정말 가격에 많이 뛰어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재산의 뻥튀기가 가능하고요 이게 프랑스의 예를 다시 드리자면 프랑스에서도 미술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가 없긴 합니다만 대신에 소비세가 5.5%가 있죠 소비세가 원래 10%인가 있는데 그걸 감면해서 5.5%를 해요 어쨌든 약간이라도 세금이 있다는 건 뭐냐면 미술품을 누가 사들였고 어떤 미술품을 사들였는지가 전부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걸 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그 미술품에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비싼 미술품의 경우에 천억 원이면 55억 원 정도의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미술품의 데이터베이스 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미술품 물납을 먼저 시행을 해버릴 경우에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그 미술품의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 대신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가로 하면 안 되고 중간 거래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을 찾아내야 돼요 그 작업을 하자면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식력 있는 기관이 해야 하는데 그런 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검찰 있잖아요 가짜도 진짜라고 얘기하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검찰은 96만 원 이상으로 책정해 주지 않아요 미술품의 가격을 잘 매기는 데가 미술은행이라고 있긴 있어요 한국에도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 비슷하게 한국에도 미술은행을 설치를 했는데 미술은행이 국립현대미술관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문화부 장관의 꼬붕이고요 문화부 장관은 대통령의 꼬붕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직까지 현재는 없다 처음 만들겠다고 하면 동네에서 오만 사기꾼들이 다 들러붙을 테니까 그거 떼어내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죠 게다가 지금 타이밍은 어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들내미가 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세금을 어떻게 감면을 해주거나 빼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죠 이상으로 오늘의 이상평등을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4월 14일자 여성경제신문에 행복한 눈물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침에 먹은 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에디터가 전용기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거 사실상 올해 내내 경제지와 보수지가 수줍어하면서 수줍어하다 말고 자꾸 이렇게 주머니에서 쓱쓱 끄내고 있는 이슈죠 그래도 이거 좀 봐줄래? 이러면서 결국은 지금 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자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서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들으신 대로 하지만 이건희 단 한 사람 이재용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국가가 매각비 보관비 부담하고 아까 알려드린 모든 인프라를 새로 만드는 거 국가가 너무 재벌의 머슴 같잖아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컬렉션으로 자산관리하는 사람은 세금 낼 돈은 따로 가지고 수집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부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딸이 아닌 이상 시민은 그래야 돼요 가난하니까 난 예술품밖에 없어 그건 헛소리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있긴 한데요 그리고 그 예술품도 본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렇죠 청설모가 부자가 되죠 지금 이 물납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메신저 누구냐 이걸 보시면 여당 내에서 야당은 생각할 것도 없고요 여당 내에서 삼성에 발목 잡힌 사람이 누구인지 리트머스지처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이광재 의원이 이거 대표발의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캠프 대학생본부장 했던 가장 젊은 국회의원이 나섰네요 이 가장 젊은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이나 대표발의하는 주제에 당의 개혁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타당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내용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봤는데 포퓰리즘의 외피를 둘러쓰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모로 바른 정당계 의원들하고 색채가 아주 가까워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관심 가지고 보신다면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이건희 컬렉션으로 검색을 하시면 많은 뜻 있는 분들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건희 회장은 클래시카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동차세만 내면 될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것도 미술품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자동차 문명과 함께 커온 나라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이랑 엄청 달라요 클래시카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죠 고쳐 쓰는 게 너무 힘든 옛날 60년대 산 차를 2000만원 3000만원을 더 주고 뻔쩍하게 고쳐도 여전히 신차에 비해 기능이 한참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쳐주는 시장 고친 걸 사는 시장 광택매 주는 시장 경매 시장 그 경매하는 물건을 찾아보고 가치를 판단해 주는 사람들의 시장 이런 것들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니까 아 가격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군요 호가가 있고 고가가 있고 최고가가 있고 신고가가 있고 평균 거래가가 있는 거예요 69 쉐비 73 노바 이런 것에 대해서 심지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모델 T도 고쳐가지고 운전했더라고요 하지만 80년대 초반에 나온 포니 픽업은 그냥 1000cc 세금을 냅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인프라를 만들어야죠 클래시카에 대한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의 합의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사회의 합의가 들어가려면 클래시카의 경우에는 클래시카를 좋아하는 덕후가 겁나 늘어나야 되고요 그걸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장이 생겨야 되고요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금이라도 몇 번 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미술품에 대해 그런 거 없잖아요 작가들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생산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예술 작품들에도 상속세가 붙어요 붙긴 붙습니다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낼 수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실제로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지금 화가분의 이름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가 한 45억 정도 나왔어요 그 자녀들한테 그걸 다 낼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의 작품들을 전부 기증을 했는데 어디 재단인가 그에다가 그런데 그 재단이 그 미술 작품을 또 이제 아름아름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 데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 작가들을 생산하는 화가들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하고 이 법 자체는 언젠가는 들여놔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전에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쪽팔립니다 한 회가 나올 뻔했네요 진짜 쪽팔립니다 이 합리성을 이유로 꼭 이 한 사람이 필요할 때 이렇게 발벗고 나서야 되느냐 라는 질문 돌려주고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얀마 청년이 종이박스에 쓴 피켓이 전세계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켓의 내용은 70일 동안 700명밖에 죽지 않았다 유엔은 천천히 하라 우리는 여전히 수백만 명이 남아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얀마의 사태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설로 비판한 문구입니다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서 미얀마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이에 따라 미얀마 내에서는 반중 시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나라라는 것은 지난주에 아저씨가 설명을 해줬죠 맞습니다 이것은 소위 보호 책임 R2P라고 합니다 군대와 경찰 조직이 무너져서 혹은 다른 어떠한 공적 조직이 무너져서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잃고 혼란에 빠진 국가나 조직을 국가에 준하는 어떤 텔토리를 설정하는 단어죠 이것은 실패한 국가라는 단어도 보호 책임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국제조직이에요 실제로 실패한 국가가 나타났다고 하면 시민을 국제조직이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보호 책임을 발동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엔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와 이 보호 책임 R2P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사례라든가 최근에는 또 언제 나왔는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문제를 호소하는 데 아주 잘 쓰였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개가 숙여지는 측면은 미얀마의 2021 민주화운동은 SNS의 역사상 가장 숭고한 활용의 사례입니다 처음에 다들 피켓 들고 와서 농담 같은 거 할 때만 해도 정말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지난달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녔죠 우리 세대는 다를 것이다 우리 세대를 건드린 건 너희들의 잘못이다 정말이지 지금까지 미얀마 시민들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영국이 지난 12일 코로나19 제3차 봉쇄 조치를 풀었습니다 락다운을 방금 풀었습니다 술집, 식당, 체육관 등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시내 곳곳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현재 영국의 백신 1차 접종률은 47.15%가 11일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접종한 백신의 58%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국내 언론이 절대 보도 안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거니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집단 면역 도달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봉쇄 조치와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써놓은 앞에 봉쇄 조치를 안 읽더라고요 강력한 봉쇄 조치와 백신 접종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럽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까지 락다운이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감소한 숫자도 우리 입장에선 여전히 놀라운 숫자이긴 합니다 지난 1월 68,192명이었던 신규 확진자는 하루 6만 명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1월 초에 현재는 1,730명으로 줄었고요 죄송합니다 1,730명은 잉글랜드 기준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하루 사망자가 1,826명이었거든요 이건 영국이 맞아요 네 봐도 일 잘했네요 이 사망자도 하루 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뉴스가 많이 공유가 되면서 거기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부럽다고 심지어 BBC 같은 민족정론지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런던이나 맨체스터 같은 큰 도시에 야외의 호프집에서 사람들이 같이 술 먹고 있는 맥주 잡수는 장면 야외 네 야외 전 야외라고 하시는 줄 알고 부럽다 그러면서 지상낙원이구나 그런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한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우린 락다운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린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 마시고 있었잖아요 궁금하시면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가보세요 안 한 적이 없어요 롯데월서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길래 이게 또 사진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날씨도 좋단 말입니다 요즘 런던에 날씨 좋은 날이 얼마나 있다고 날씨도 좋은데 바깥에서 술을 먹어요 신나서 그 사진이 너무 돌아다니더라고요 BBC에서 그렇게 보도해요 그런 영국은 저희가 녹음하는 오늘 신규 확진자 3568명입니다 주간 평균은 2300명입니다 하루에 말이죠 네 잉글랜드가 대한민국하고 인구가 비슷하죠 아까 소개해드렸죠 1200명 나왔다고요 제가 이 공포 영화에서 제일 또라이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 장면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아 그럼 바로 뒤에 뭐가 있죠 그것도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치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웃고 막 키스하잖아요 네 이상한 거예요 정말 또라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점점 다 죽었거든요 그게 제일 아이러니가 어떻게 죽는지 봤거든요 내가 그거 제일 아이러니가 암하겠돈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자마자 남자친구 껴안고 웃잖아요 네 네 그 배우의 아버지가 노래를 크게 뒤에서 부르고 있고 주제문이잖아요 딸 키워봐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아 물론 그 뽀뽀하는 아들 입장에서도 아들 키워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소용없어 그런 류의 보도라고 생각해요 영국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는 게다가 이거는 또 이유가 있는데요 그 잉글랜드 제가 좀 다른 스코틀랜드나 다른 주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내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밖에서 마시는 거거든요 외부 펍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까 저희들이 알려드린 대로요 한국 내 야외 유원지 가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앉아 술 먹고 있어요 띄움띄워 만져가지고 네 그거 찍어와서 부럽다는 기사 올릴 용자 찾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설득력은 한국 사진을 찍어 올려와서 영국에 보도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겁니다 네 아 저 어저껜가 그저껜가 집에 가는데 네 9시 반쯤에 지하철을 탔어요 네 만취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적응했네 이 사람들 어떻게든 빨리 마시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은 만취했을 때 기다리고 자가검진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한국이 락다운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한 지금 10시까지죠 5월 10시까지 네 원래 유럽은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도 아 원래 일찍 닫으니까 네 원래 일찍 닫습니다 그 정말 막 그 되게 유흥지라고 해야 되나 그 도시에 한가운데 있는 그런 몇몇 동네를 제외하면 유럽은 밤이 있잖아요 네 밤이 길어요 아시아와 달리 동아시아와 달리 유야성 해지고 나면 PC방도 없습니다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락다운을 하는 거군요 우리는 이제 그냥 코로나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코로나 이전에 평상시에 유럽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근데도 이만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의 협조들 때문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이야기 마지막 뉴스 준비했습니다 아 간만에 뉴스 얘기한다고 겁나 떴네요 오늘 네 네 스포츠 서울을 인수한 서울 STV의 김상혁 회장이 기자에게 승진 조건으로 노조를 탈퇴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시켜줄 테니까 노조를 탈퇴해라 그렇죠 노조를 탈퇴하면 승진을 해 주겠다 시켜주겠다 민주노총 언론 노조 스포츠 서울 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부장 시켜줄 테니 노조 탈퇴해라 노조와는 직원은 껄끄럽다 부서장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노조는 김 회장을 부당노동 행위로 서울지방거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하고 같이 투자해서 만들어낸 S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가 스포츠 서울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수할 때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다른 회사들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인수를 논의할 때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향후 몇 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겠다 보통 고용 보장에 대한 게 인수할 때도 중요한 키죠 그런 다음에 인수하고 다 잘라요 그래도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명의를 바꾸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합의서에 써진 이름과 자른 사람의 이름이 다르니까? 새 기업을 만듭니다 너무 간단해서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 법을 어기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법이 헐렁한 게 문제라는 소리예요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할 기업의 노조 없으면 노동자 대표를 만나긴 만납니다 고용 보장 합의 웬만함 다 해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회사의 대표를 바꾸고 사명을 바꾸고 인수하는 회사를 새로 만들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해 합의서 쓴 주체하고 다른 주체가 인수하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주식이 누구 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기업 경영의 구조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필요하면 노동자 대표 등 활동가 여러분들이 회사가 명의 안 받거나 감시하는 시스템 같은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국회의원도 없고 하니까 정당도 없고 하니까 말이죠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얼만큼 책임지게 하자든가 하는 방식으로 노무사들을 많이 데려다가 머리를 한번 쥐어짜보는 게 필요합니다 인수 단계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노동자 대표나 아니면 노조의 활동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합의서 쓸 때 잘 써야 됩니다 생활 정보까지 알려드린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라운드업 했던 것 중에 제일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번 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메인이 짧아요 XSFM입니다